강다니엘은 누가 어떻게 봤는지 궁금합니다.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약간 기분 좋게 분위기를 업 시켜서 하는지 아시는 것 같아서 너무 베테랑 같은 모습을 보여주셔서 저는 두 분 다 너무 잘하셔서 잘 모르겠어요. 그런데 확실히 아이오아이하고 워너원은 분위기가 좀 다르다. 왜냐하면 아이오아이 친구들은 나왔을 때 한 명이 얘기하면 다 집중하고 있고 맞아.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했었는데 한국보다 메이크업을 신경 썼네. 너무 신기하네요. 이번 주인공 아버지 정규 앨범이 나와요. 오 6년 만에. 6년 만에. 이게 남성분 아이돌이라서 그런지 얘기할 때 다들. 우리 리액션 좀 한번 해볼까요? 리액션. 강다니엘이 홍진영 씨 했을 때. 막 이렇게 놀라는 거. 자 누가 이깁니까? 근데 제 생각엔 홍진영 선배님이었습니다. 홍진영 선배님. Coach! 이거지? 그렇다, 그거. 아이 좋다.